첫째 대여서 너무 감사드립니다. 앞서서 조금 즐기시고 계셨어요? 네! DR분들도 한번 소리질러주세요! 굉장히 많이 오셨군요. 그러니까 분위기가 너무너무 좋으니까 다들 안 가시려고. 여러분 괜찮으세요? 안 추우세요? 네! 안 추우세요? 괜찮으세요? 그러면 계속 달려도 괜찮으시죠? 여러분 같이 찍어주실 거예요! 네! 박수도 많이 쳐주실 거예요! 감사합니다. 사랑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또 아시고 또 모르시는 분들은 또 모르실 텐데 아시는 분들 손도 한번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한 번 두 분 세 분. 어 많이 계시네요. 한 두세 분 정도 계실 줄 알았는데 좀 많이 계시군요. 제가 지금 활동 중인 곡에 눌러주세요라는 곡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. 다같이 엄청 하고 검색해 만들어주실게요. 네! 제가 사랑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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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인종을 하면 어머니 아세요? 눌러주세요 하시면서 눌러주시면 돼요. 아셨죠? 연습 한 번 하겠습니다. 하나 둘 셋! 그대형 사랑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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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인종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가 아니라 눌러주세요 하시면서 눌러주시면 됩니다. 아셨지요? 알겠습니다. 그럼 믿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박수와 함성으로 시작하겠습니다. 박수 함성! 자 검색 한번 들어주시고요. 박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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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눌러주세요 그대여 사랑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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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절중을 눌러주세요 그대가 원하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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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제든지 눌러주세요 내 마음을 열어주세요 못생겨도 좋아 못생겨도 좋아 나만 사랑해줄 한 남자 힘들고 지친 때 외롭고 슬플 때 배에 오면 돼요 사랑의 힘으로 그댈 함께해준 그대만의 여자 사랑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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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인종을 눌러주세요 그대가 원하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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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제든지 눌러주세요 이 마음을 열어주세요 못생겨도 좋아 떠나서는 좋아 너만 사랑해줄 한 남자 사랑해 Нет overcoming 좋아 내 사랑 나는 사랑을